니가 이겼다고 생각해? 그럼요. 이걸 공개하면 큰 파장일 겁니다.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. 나 이제 임영락 그 인간 면상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정인, 이석규가 누굽니까? 당신 이름 되찾는 데는 책임에 따를 거야. 공수처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밝힙니다. 에피소드 아흘, 언더커버, 슬라스 슬라스 말람, 디참사랑, 디비티가. 예의 주인은 내장! 이披평 기 dissolve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披평 기능은 츄러스의 사임을 향하고 있다. 이제 내장을 되어 식당하고 생각또.